마법의 터널 마법의 터널 들어가면 비밀 들어가면 게임 속 캐릭터가 된다 이건 뭐지? 들어가면 게임 속 캐릭터가 된다 엄마 잠깐만 아이쿠 이건 뭐지?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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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점프하는건가? 하나 둘 셋 와아! 망토를 얻었습니다 아이템 칸에 럭킥 넣고 나는 이 길을 택하겠어 슬라이스 거울 아이템 아이템 칸에 럭킥 짱 아 진돔달인가? 하나 둘 글 하나를 택한다고 택하라고 나는 이쪽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쪽을 택합니다 오 맞았네 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잠깐만 여기 아이템이 있겠나? 목소리 아이템 획득 종전 아이템 획득 모자 아이템 획득 가야겠다 위로 내려올라고? 조심히 내려가 한 번만 다시 해야 하고 이제 가야지 터널 게임 모자 야 컷 넣어 가자 타러 가야함